볼보 트럭은 출고시 모든 트럭이 동일하게 계기판 오른쪽 화면을 연비, 운행가능거리 및 연료잔량, 터보 게이지로 구성합니다. 상시 확인하고자 하는 정보와 달라 화면 변경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계기판 오른쪽 화면 구성 변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즐겨찾기 표시라고도 합니다. 먼저 핸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하여 메뉴에 들어갑니다. 항목을 아래로 이동하여 즐겨찾기 표시에 들어갑니다. 화면상에 보이는 것과 같이 단일 혹은 멀티가 표시가 되는데 단일은 계기판 오른쪽 화면을 하나만 표시하고 멀티는 현재와 같이 세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멀티로 들어가 두 번째 항목의 연료잔량을 에어 게이지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맨 위 항목이 깜빡이는 것이 보이실 텐데 두 번째 항목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엔터를 누르면 두 번째 항목이 깜빡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항목을 아래로 이동해 보면 에어 게이지가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엔터 세 번째 항목이 깜빡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저장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다시 엔터 설정 저장됨이라는 항목이 표시가 됩니다. 이 밖에도 엔진 오일 온도, 엔진 오일 압력, 변속기 오일 온도 등 다양한 정보들을 기본 화면으로 계기판 화면에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기본 화면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